비오 좋아하시죠? 예 랩 잘하시죠? 랩 좀 하죠 예 곡 좀 한 번 풀까요? 다만 특별 스카홀이 스톱!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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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었죠?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룻밤사이 아나무인 탑스타와 아이씨 아 졸리다 이렇게 되면 안되죠 자 갑니다 이거 원래 이미정씨꺼였어요 아 괜히 바꿨네 스위치입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 하룻밤사이 아나무인 탑스타와 극한직업 매니저의 삶이 뒤바뀌는 기상촌의 한 인생 스위치 설정으로 기대를 모으니 스위치가 2023년 1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장르만내 권상우 대체불가버전의 반전매력 이민정 연기신종 박소희와 김중가지 웃음버튼 배우들이 총집합회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며 새 극장가에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어우 피곤하다 어차피 자 제가 MC의 권한으로 지금 너무 잘하셨는데 2023 1월에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장례만대꽃상우 대체불가 오정세 반전말력 이민정 연기신 정박소이와 김윤까지 웃음봤던 배우분이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총집합회 유쾌한 재미를 선사하며 새해 극장가에 해피바이러스를 전파할 예정입니다